출발 리시나 안할거죠? 아니 형이 모르가나 하는데요? 머리카락 안하고 만약에 모르가나하면 나 클린지 안 되고 형이 모르가나 하면 시바나 먼저 뽑을까? 시바나 먼저 뽑아야해 할거에요? 차라리 시바나 먹고 시바나를 먹고 시바나를 먹고 원딜 때문에 먹자 차라리 거의 못 찍고 싶을 것 같은데 보여주는 픽으로 하자 이볼리분이 원래 이랬나? 뭐야? 마법사의 리스 아니면 저 형 물어 죽이겠다는 건데 어 프리즈 안프라 갈게 갈게 뭐야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왔어 빼자 빼자 야수옥 돈다 이거 들어가야 돼 와 가야 되네 이겼다 와 그냥 이겼네 3대1인데 휠치 가기 너무 좋았어 다이버 가능할 것 같은데 너 공 다이버 가능할 것 같은데 나 공 30초 나 공 5 얘 노플 4 025초 얘 구르기 풀 공대 나는 야수 공부비 야수 여깄다 야수 여깄다 아 여기 핑크다 어 거기다 나 가고 있어 휠 빠짐 나 왔어 아니다 안와도 되겠다 포기했어 나 지금 야수생 여기 공 5초죠 아 저 갔는데요? 이거 봐줘 니달리 내려와 나 못봐 니달리 내려와 이거 안 오케이 나 템 있어 나 말감기 풀 타는데 야수 노플 나 믿어 밀게 레오나 노플 베인 노플 베인 노플 베인 노플 오케이 살았다 야수 노플 얘 노플 마카이 메인 풀 없어 왜 템 밀렸어 왜 템 밀렸어 미드도 밀었어 우리 두군데 밀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적잖아 핑크 나가 미드가 불쌍해 미드가면 뚫을 거 같은데 미드가서 뚫을 거 같은데 미드가서 뚫을 거 같은데 미드가서 뚫을 거야 너는 탑 있어 나 지금 탑 있어 팬 있어? 어 니? 31분 배인 여기 있다. 칸 던질게. 배인 약해. 모랑밖에 없긴 해. 킬이 돼. 뺄 수 있어 우리. 싸워도 돼. 들어온다. 언영아 일로와. 어 뭐야. 얘 일로와? 노플 얘. 안 날아오네. 날라왔으면 낫긴 했을 것 같다. 에어머니 있다. 어이구. 그냥 죽었네. 왜. 야소 잡아. 야소 잡아. 파워. 파워. 깼다 파워. 배까지 적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